일단 사과 얘기가 다시 한번 또 나왔어요. 김건희 사과 이게 몇 번째입니까? 친윤기의 생각은 그런데 한동훈 대표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여사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이제 이게 자꾸만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죠. 저희는 정치인들이니까.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린 거나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기소 의견을 얘기를 했던 거는 그런 어떤 민심의 어떤 그런 입장 이런 것들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 입장에서는 이건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김건희 여사 문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 사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안 되는 사안이다. 지금은 전략적으로 사과할 단계가 아니라고 봐요. 김건희 여사 문제로 이야기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은 다 나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궁지에 몰리는 것 대통령이 어려움에 차는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 굳이 좋은 일인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것뿐이에요. 누가 맞다 틀리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뭐 여러 국민의힘 사람들 얘기는 저 채널의 주최 토론회 때 당시 김 여사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된다. 한동훈 대표 포함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오를 들었고 저게 당시 전당대회 그리고 혹은 한동훈 대표에게 63%를 준 당원들의 민심 아니냐라는 취지 얘기도 좀 많이 했었는데. 장윤 변호사님 이게 김지연 최과연 얘기가 예전에 한참 이른바 한동훈 대표 문자 일신 논란 있었을 때 김건희 여사가 했던 여러 예를 들어 당시에 또 다른 사례 사과했을 때 여론이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과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다. 그런데 사과의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행보가 대통령의 사과 가능성을 조금 더 닿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일단 한동훈 대표는 보수의 미래의 권력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화두를 꺼내고 들고 대통령이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제안을 받아들여서 사과를 한다면 그 진정성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겁니까? 한동훈 대표로부터 나온 겁니까? 대통령은 선택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등 떠밀리듯이 사과하는 그 모양새도 대통령이 원하는 사과의 방식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저는 이미 실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비대위원장일 때 총선 때 이 문제가 있었죠. 명품백을 사실상 영상에 찍히도록 정확하게 받는 부분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이 부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측근 그룹이 마리아 앙뜨와네트다 뭐다 한껏 자극을 시켰죠. 그 뒤에 한동훈 대표 어떤 입장 취했습니까? 이 화재 현장에서 대통령을 한 대에서 기다리면서 90도 폴더 인사하고 그리고 기자들에게 어떤 입장이냐고 묻는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제가 언제 사과를 요청한 적 있던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반문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어야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직격하고 나선 거 아니냐라는 기류가 대통령실에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영희 변호사 말씀은 보수 여당의 대표라면 정치력을 발휘해서 물 밑에서라도 뭔가 이렇게 막 대통령을 압박하지 말고 언론에서 압박하지 말고 어쨌든 사과를 이끌어내는 물 밑에서. 그런데 한 대표 측 얘기는 아니 물이 있어야 밑으로도 가지. 지금 뭐 교류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항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치무정 신임 검찰총장이 보고받을 게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수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요. 김건희 여사와 이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씨에 대해서 불기소 처벌하겠다. 이 수사 결과 보고 말입니다. 명품백 사건 관련해서 검찰총권 방향 어떻게 되실까요?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취임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될 것을 여러분 앞에 굳게 약속드립니다. 일단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런 결론을 내렸지만 아마 저희 뉴스타프트 시간에 홍보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아마 두 사람 다 재판에 넘기지 않는 걸로 가닥을 잡겠죠, 심우정 총장은. 뭐 아마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보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제 검찰의 기소권을 어쩌면 좀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가 만든 기구인데 동일한 사안을 이렇게 따로따로 심의위원회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두 사건은 동전의 앞뒷면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 별도의 지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이 혼란이 빚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애초부터 이 문제는 최재형 목사나 두 사람 같이 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따로 내다보니까 검찰은 이렇게 되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기소하고 한 사람은 기소하지 않으면 명빼 준 사람은 기소하고 받은 사람은 안 한다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아예 불기소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결론을 아마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검찰이 앞으로 남은 건 도이치모터 사건일 겁니다. 그러게요. 그건 과연 또 어떻게 할지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장혁 변호사님 대통령 관련된 오늘 해프닝성 사고 하나가 있어서 짧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아예 대통령이 서구할 수 있다라는 전화를 국민의힘 임료한 의원실에 누군가가 전화를 건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뭐 가볍게 치부한다면 장난 전환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서구할 수 있다는 걸 겉박성이고 뭔가 실행에 착수한다고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의원실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해당 남성은 잡혔습니다. 무속인으로부터 받은 이야기고 내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려가 돼서 전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업무방해 성격이 있고요. 위계, 위력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속임수를 썼다 이런 요건까지 해당한다면 처벌 가능성도 열려 있는 이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무속인이 알려졌다. 무속인과의 통화 내용도 경찰이 파악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좀 어수선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까지 용산 대통령실 얘기 저희가 준비한 1위였습니다.